것 같다 왜 부지 왔다 오 시발 쒔 텐데 옥차인도가? 갈게 뛰어서 공사장까지 땡기자 야 쥐집 갈래? 어 쥐집 가자 쥐집 가자 쥐집 가와봐 어 홍살대 쥐집에? 적팀이 타고 올 수도 있겠다 1층에 브라켓 날피 1층 찍어도 돼 1층으로 내려와 다 왔어 확인이요 멀리 있는 데 갑박했어 타고 있는 듯 이 개새끼가 어디있어 오르몬 아래 오르몬 아래 했는데? 지붕이 녹아? 지붕이 녹아 왜요? 지붕이 다 싣어 지붕이 잡았어 킬 먼저 치면 좋아 킬 부터 먹을게 위팀 위팀 아주 좋아 우위로 좋아? 킬 다 당했구요 지가 지가 지왕킬 쳤네 병신이 뒤로갔다 바로 뒤로 갈게요 디디디디디 야 우리 뒤에도 왔어 1호 빼봐 정패 95% 탄다 하패에도 있다 확인이요 정비 좀 하죠 뭐야 내 앞에 사운드 아 킬 너무 나갔다 바로 호흡 안돼 지붕이 거의만 살금 아 킬 나 배터리 또 깔아야돼 뒤에 보고 있는데 오는거 안보여 어 확인 카밍 있는데 내가 칠십발 줄게 아 이거 근데 이가 너무 불리한거 같거든 솔직히 말했어 아니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바로 뒤로 바로 뒤로 제작 제작 오 뭐야 확인이요 바로 패키요 저 점프해 오니거든요 왼쪽으로 감아볼래? 왼쪽 스킨치 왼쪽으로 가자고? 제작 있었어 제작 있었어 지금 제작 중 지금 제작 중 아 오른쪽으로 어디 한번 들어 해보고 싶은데 오른쪽에서 스킨 찍었고 오른쪽에서 찍혔어 여기 근처에 안 되겠다 여기 근처에 여기 자리에 너무 안좋아 왼쪽으로 차는 거 아니에요? 어 레이스 오른쪽 위에 여기 하나 파클 먼저 파클 먼저 파클 먼저 파클 먼저 파클 먼저 파클 먼저 여기에서 시야도 인포 좀 빠져 확인 우리 왼쪽 앞에 모였어 오른쪽 위에 여기 여기 하나 보여 이거 찍을래? 바로 찍을게 저거 자 이제 시작이야 빵빵빵 너는 못 도망 나의 킬 우리 뒤 막자 여기 오케이 많던 길 가자 한 명 왼쪽까지 내가 왼쪽 볼게 무시건 여기로 올 건데 네 라운드 3 리이그 가운드 라운드 3 리이그 가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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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다 밟고고요 집안에요 반대편 입고 갈게요 나 반대편 입고 갈게요 반대편 입고 갈게요 어? 다 밟아 1도 벗고 어 맞다 퓨벳 퓨벳 두 맨살 맨살에 20석 어 필드 리스 내 앞에 레이스 잡았어 야 야 야 반대편 줄타고 온다 와 나 굴량 녹았다 와 나 굴량 녹았다 우리 일어났다 지 목상 오겠다 펜팍 Q로 왔어 펜팍 Q로 왔어 여기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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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털어볼게요 바로 갈게요 안에 스킬 1명 잠겼다 야 하나 탄다 찜피로 여기 돌아와줬어 1학기 시작 1학기 시작 1팀 나와야 돼 오 돌아갔다 아 못 잡으려나 했어 저 킬 먹고 오른쪽 팀으로 투자 저 킬 먹고 오른쪽 팀으로 뛰어 어킬 안 먹고 갈게 나 야 킬 튼거 같은데 1킬 가네 왼쪽 나 뒤치립 한 명 없어 한 명 없어 앞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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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나 올라갈게 다시 반대편 문 막아줄게 얘네 집이야 집 어 그렇게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여기 돔 돔 깔고 이거 살리겠다 하나 나 반대편 지고 옥상먹을게 어 그렇게 킬 한 명 있는데 다 먹고 나가